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로 한 해를 시작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데요. 복을 강조하다 기복신앙으로 치우친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4번째 편에선 교회 안에 만연한 샤머니즘 요소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구TV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4번째 편에서는 교회 안 샤머니즘과 기복신앙을 주제로 신앙 속 샤머니즘 요소를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축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은 김포교회 김사만 목사와 백석대학교 김진규 교수, 평택대학교 김동수 교수, 기독연구원 느에미아 배덕만 교수가 패널로 백석대학교 나상호 교수가 진행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패널들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샤머니즘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다며 이 중 하나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머니즘의 기복은 관계성을 무시하고 자기 존재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비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라님과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자기 존재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오히려 기복보다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내용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저는 바뀌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패널들은 특히 축복의 개념을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에 국한시킨 미묘한 형태의 번영신학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잘되고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된다는 믿음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을 근거로 해서 범사의 형통과 건강을 추구하는 신앙 목표를 설정한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기복적이고 번영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패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바뀌면서 복의 개념이 바뀌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 간다면 저는 그것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교회의 위기와 당면 과제를 짚어보는 구TV 포스트 코로나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4번째 편은 24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됩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